오, 뭐야? 피가 안들어! 미친! 우와, 뭐야, 피 뭐야! 야, 이거 맞으면 끝난다! 어, 어, 야! 야, 요거, 요거 대박이네! 으하하하하하 하하 이곳은 어디서 떠났지? 어디서 떠났지? 어디서 떠났지? 저쪽으로 떠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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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브 호드. 바누카이, 내가 봐. 이것은 가장 빠른 길을 떠났지. 어스라엄 지역으로 떠났지. 음... 당연히 녹화 다 했지. 어, 아직도 돌아왔지. 왜, 내가 떠났지? 렛츠고래. 무기상태가 지금 너무 안좋고 말입니다. 무기는 어디서 구합니까? 메리디언이 뭐지? 메리디언에 가야죠? 네. 카르자 킹의 사회에서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은 디엘씨가 본편보다 난이도가 높은 게 맞습니다. 이번 편은 모르겠어요. 카르자 킹의 사회에서 카르자 킹은 아직 도와드립니다. 바누카는 아직 도와드립니다. 바누카는 아직 도와드립니다. 자, 잠시만요. 에일로이 진짜 오랜만에 보기는 오랜만에 본다. 에일로이 진짜 오랜만에 보기는 오랜만에 본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모두 함께 도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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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금 뱃에게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는 부족하 touahn그 carried away. 저놈을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 뭐야! 피가 안 달어! 미친! 우와! 뭐야! 피 뭐야! 이건 젠장! 우와! 이거 돌았네! 아! 불인데! 불하면 안 된다! 불하면 안 된다! 돌았네! 우와! 뭐야! 전기 소용없잖아! 제게... 큰일났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제 불... 와와와 와 이것도 맞았어 자가 아 치명타 있어야 되는데 야 아 됐는데 오 오 야 이거 돌친이 좀 더 짱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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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가 엄청난데 금방 경험치 올릴 수 있겠는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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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아.. 너네 왜 그러냐? 너 엊그 때도 그러더라 너네 항상 그랬었어 엊그 때도 저거 못 깬다고 5렙차 못 깬다고 오케이, 그건 잘생긴다 아 근데 저 한 마리가 입구 보수긴 하네 이 정도니까 돌아가세요 뭐 이런 분? 이 정도니까 닌피지컬러 안되요 돌아가세요 레벨업 하고 오세요 너라, 너라, 너라 슬라임에서 일어났어 이번 DLC 볼륨이 굉장히 한 열 몇 시간 된다던데 너라, 아웃랜더 너라, 너라, 너라 너라, 너라, 너라 이것은 송의 엣지 큰 세트로 나 홍방장이시여 너라, 너라, 너라 너라, 너라 너라 너라, 너라 자생적으로 바로 저거군 일단 여기다 세이브를 어,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방장님 네이드렸어 어, 피비사 고맙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어떤 상인한테 여기 상인을 어떻게 아, 무한이동이 아직 없구나 아, 무한이동이 아직 없구나 이보쇼들 너라, 너라 버그린드 베누크가 죽었다고 하지만 오늘은 하나에 둘의 그리움들 아니 그 직업은 그리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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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 그래서 그들은 다른 종류의 신발을 받을 것이다 저건 또 뭐야? 조금 짜증나는 게 날아다니는 애들이 제일 짜증났는데 아 뭐야 이거 아 그럴 것 같더라 하늘 쳐다보는 거 보니까 죽긴 누가 죽어 내 흔적들은 그렇게 날 못 믿어 죽긴 누가 죽어 우리 형들은 그녀의 죽을 수 있는 걸 그녀의 뇌에 맞게 쾌하는 걸 그녀의 싸움이 이제 끝났어 그녀의 싸움이 그녀의 뇌에 따라서 가는 거야? 나 돈 얼마 있지?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시작이 바로... 곧, 우리 다시 살을 당기는 거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기술을 당기는 거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의 아들의 아들에게는 혐의로를 지지 못할 수 있겠지? 너는 싸우고 죽을 수 있겠지? 그들이 그렇게 했지? 저의 힘! 저의 힘! 아, 맞다. 확장 크기에는 칼이 다르게 있구나. 우리는 베누크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데이먼... 그 기술을 사용하였다. 그 기술을 사용하였다. 그 기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뭐하는거야? 거기서 다시 돌아가. 녀석. 조금 더 문자. 그냥... 에... 에이로이. 여기가 너무 오래 지났다. 그리고 베누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해. 이 루크스는 그 기술을 시작했을때 어레아가 그 기술을 배우고 에이아이의 정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구입했고 그 기술을 배워졌다. 그 기술을 구입했을 때 그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그 기술을 했다. 그래서 그 기술을 하는 기술을 가게 된다. 그 기술을 위해 그 기술을 다행히 다행히 하... 하... 오레아를 찾아봐야 되겠지 그녀는 마지막 장면을 찾았다. 아이스 랏트 그러면서 잡몹들이 엄청 많겠지? 화살 떨어지지 않게 중간에 많이 주워먹고 고기도 좀 구해야 된다 좋은 것 같지 액션 RPG 좋아하는 사람은 이번작 어세신 크리트도 그렇고 오리진도 그렇고 호라이즌 제로돈도 그렇고 재밌게 할 수 있을겁니다 진득하게 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얼어붙은 야생 속으로 퀘스트는 레벨 30에 깰 수 있는 정도의 퀘스트고 마넥스피아 관대한 보상상자와 블루글림 저 광석이구나 저 광석으로 살 수 있는 그럼 랩제는 뭐 얼추 지금 맞기 때문에 딱히 어려울건 없을거 같고 여러가지 뭐 불퀘스트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퀘스트를 어... 주술사에게 이거구나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빠른 이동 못하고 이걸 찍어야겠다 얘를 찍어야겠어 저거 하면서 이걸 찍자 저거 하면서 이걸 찍자 여기서 말 부를 수 있나 안되네 잠깐 길 어디로 가야돼 반대로 가고 있네 메인이 무슨 37이야 이거 겁나게 아 이거 말고 어 이거 사이드 퀘스트 퀘스트인데 메인 퀘스트가 아니라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제 아프리스트에게 그는 아리 여름이 아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수가... 아, 아니... 아니... 더... 틴커러? 틴커러가 물양을 아끼고, 물양을 만드는 것도 다 재료니깐 이렇게. 하지만, 어른들에게 변화할 수 있겠고, 어른들에게 변화할 수 있겠고, 여기가 길에 있는 가이브, 물에 있는 금속쇠 등재 안에 있는 메탈베드가 찾으세요. 샤맨의 경험을 찾으세요. 무기준다는 것 같은데? 무기준다는 것 같은데? 무기준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기준다는 것 같은데? 무기준다는 것 같은데? 무기준다는 것 같은데? 무기준다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비밀공유 비밀공유가 있지만 치유사의 맹세 어쨌든 이걸 해야 돼서 이건 바다만 놓고 일단 가겠습니다 창 업글 쾌라고? 저거 한 다음에 이거 하면 되겠다 어딨어? 아 근데 택기라서 그런데 저놈은 질종 고기를 모아야 된다 무한 이동 가방을 얻어야 돼 아잇 재기 저놈을 잡아야 돼 반피다 염소 같은데? 그치? 나무도 화살 만들 거니까 어디 간 거야? 아 고기 모으는 것도 정말 일이야 어? 어? 어 느낌표 느낌표 어 느낌표 아 여기 왜 이렇게 많냐 저거 한 마리 잡으러 왔는데 이쁜석 아 어 으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혀 가봅 혀 조흑밥이 구만 와와 피먹기는 좀 애매하다 어 어 피먹기는 좀 애매한데 형님 킬마 견문을 많이 넓힐 수 있었어요 어 미친네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어 어 나 피 없어 지금 큰일 날뻔 어 이쪽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 쟤네들 군대군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 이쪽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 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라 걔네 물리아먹지마 나 잠깐만 오오오오오 우리 집 개 어디갔어 와아 야야야 야 빨리 빨리 야 어디가임만 니가 도망가면 안되지 빨리 태워주놔 오우씨 오우씨 빨리가 빨리 이건 또 뭐야 와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는데 여기를 청소부가 누구지? 와 이거 거구로 다 끌렸습니다 이거 눈 봐라 이거 앞이 보이지를 않는데 야 이놈 죽여야 돼 실종 고기를 위해서 한 방만 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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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실종 고기는 아닌 것 같다 어 기름진 고기다 같이 가자 피가 좀 없긴 없네 당신 오명규 사장이오 당신이군 널 누구야? 어떻게 찾으셨지? 버그랜드가 여기 있어야 됐어 그는 계속해 그 아스터라음을 한척으로 말했었고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내가 구입할 수 없지 그냥 레아를 찾고 싶어 너는 없지 그는 그냥 샤맨이 있겠다고? 아니야 다이멘의 전쟁을 다 죽여야 한다는 제로를 얻기 위해서는 몰라도 그 절을 다이멘의 작업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가능하게 하려고 하겠다고 근데 내가 이 도움이 어떻게 할까? 몇 주간에 그들이 다이멘의 전쟁을 잃어버린다 다이멘의 에너지가 감지로서 기능을 공격해서, 또는 지혜할 수 있어 악마의 짓 데이먼의 기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먼의 작업을 지키고 싶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아웃랜더, 기다려. 너 이름을 알려줄게. 엘로이. 알겠습니다. 데이먼의 기능을 지키고 싶으면 내가 그의 노력을 지키고 싶을 수 있겠지.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빠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업그레이드를 한다. 막 안 아끼고 막 다 썼더니 나중에 너무 괴로워져가지고 지금 조금 아끼고 있는 거야. 이거 아껴서 보스전에 다 쏟아 부으면 많이 편하니까 어? 어, 야야, 큰일 날 뻔? 아이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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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고기 많이 있어야된다 저기도 고기가? 고기 조금만 조금만 들고 가자 뭐야 이거 한 대만 더 고기 있어야돼 요만큼 이제 만피 그건 괜찮은데 더 괴로운걸 보고싶어 항아리나 봐 임마 항아리나 염소 뼈 이러멀추 덕자야 덕자 덕자 좀 같이 싸워주고 어그로 좀 끌어줘야 되는데 잠깐 덕자야 피가 없어서 이것 좀 먹고 가야돼 피가 없어도 너무 없어 공룡 공룡 항아리나 항아리나 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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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 예산 그러나 안해봐서 모르겠다 이 마을에 빠른 이동팩 누가 파니 상이 파랭이 파랭이 사야 되는데 상인 누구있지 후캐스트에도 그거 주나 주우스야 길이 끊겼나? 길이 잘못된 것 같다 길이 잘못된 것 같다 길이 잘못된 것 같다 다리 있는 것 보니깐 여기 위에 어디로 올라가지? 다리가 있던데 다리가 있던데 아 그러네 나 혼자 가야 겠어 나 혼자 가야 겠어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여기 길이 있었잖아? 그런데 난 직선으로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빨리 왔겠지 자 체크 포인트 자고 엑스가 구르기 로 생각해서 엑스를 누른다 이렇게 의식을 표시 이게 의식의 표시 인 이걸 어떻게 작동시키지 그쪽으로 제 명칭은 다른 것 보니깐 다른 것 보니깐 정보를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갔다 가방에 있는 곳이 없네 아니, 모르겠어 이 다음 게 자, 이런데 아이템이 있을지 몰라 그렇지, 역시 냉각수 이런 건 많이 안 주워 먹으면 나중에 좀 힘들어집니다, 이 게임은 저도 웬만하면 파밍 잘 안 왔는데 호라이진 제로더는 봄편할 때 파밍을 좀 했었어 이거 또 하시는 애가 아니야 지혜 씨야, 인마 이거 아니야 니가 생각하는 그게 그거 아니야 또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또 아니야, 이거 진짜 7일날 나온 거야 이틀 전에 나온 거야, 나 지금 우려먹는 거 아니야 여긴 그냥 아이템만 먹으러 온 건가? 엉?